상냥하게 빙산의 마음을 내가 소리질러서 놀랬구나 괜찮아 괜찮아 당황하지마 나는 너를 배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빙산아 괜찮아 어 거기 잡지마 어 알았어 여기 잡아도 돼? 어 여기 잡으면 안 돼? 더 아래 잡아? 여기도 안 돼? 어딜 잡으라고 신바라 그러면은 자 디피컬트 게임 어바웃 클라이밍 시작했으면 어느 정도 종지부를 찍어야죠 그래도 갓겜보단 낫잖아 내가 방송을 오래 하면서 느꼈거든 똥겜을 하면은 반응이 안 좋은데 막상 갓겜하잖아? 안 봐요 살짝 위에서 해야 될 거 같아 까비 좀 더 위에서 아 뭔가 이게 날라가다 마는 느낌이냐 오! 나이스 어 개깝이다 와 이건 잡아줘야지 용기의 0도 보내주세요 뽕 차는 부분 아 아 뭐하냐고 용기도 쏙 들어가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힘 빠진다 힘이 약해진 느낌이야 팔 먼저 그 다음에 스페이스 딱 아 아 오케이 진짜 알았어 진짜 알았어 여기도 바로 간다 오케이 오케이 와 이거 진짜 터무늘도 없는데 아깝다는 느낌도 안 드는데 와 와 잡았다 아 아 진짜 지랄하지 마 여기서 뛰라고? 아 그냥 잡혀줘 아 왜 그래 아니 아니 할 수 있어 지금까지 했던 거잖아 뜨악 뛰는 게 그냥 기본으로 나온 뜨아 뭐야 저 잡을 수 있는 거 맞아? 못 잡을 거 같은데 시발 아 이거 봐 오 아 세이브 그구나 아 전지 아 저 반대로 뛰게 하네 오른쪽으로 가는 거 익숙해졌으니까 아 팍팍팍 하고 잡으면 안 될까 이렇게 뭔 소리지? 아 아이고 아 한 손을 뻗고 떨어지기 전에 다른 손을 뻗으시면 되잖아요 그 논리대로 따지면은 나루토 벽 달리기도 할 수 있어요 와 개빡 샌디? 와 오케이 이거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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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얍 에이 신발 약간 실수였어 지랄 와 이게 내가 힘내 볼게 내가 힘내 볼게 아니 이게 왜 안 돼 좀만 더 힘내 그러면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어 박쳐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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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야 봐 뭔가 이상하잖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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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야 얼음벽을 어떻게 잡으면서 천천히 내려간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으냐 아 이 사람아 고정관념은 내가 만약에 그거 시도했다가 알고보니까 그게 아니었으면 아니 당연히 안되죠 우거니 죽을래요? 따 따 따 따 따 따 따 으아 잡아줘 따 아 이게 잡혀야지 아아 잡히라구요 아 이게 왜 안잡 뚜 뚜 뚜 받냐고 가볍잖아 아 진짜 점프를 몇번을 쳐 시켜 점프를 아 아 아 아유 되겠냐 아유 아니 갑자기 왜 이래 으아아아 왜 미끄러지는거야 이렇게 빠르게 그냥 아저씨 얼어 죽었다고 하죠 해피엔딩일거 같은데 안 돼요 아아아아 분노에 점프 분노에 오르기 아아아아 분노에 다이빙 분노에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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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노에 크랩 분노에 번치 분노에 터치 분노에 으라차차 분노에 붙어있기 분노에 미끄러지기 딱 잡아버리기 분노에 조심스럽게 뻗기 분노에 클리어는 없어 기다려보세요 어 분노에 구원 리액션하기 으아아아 깜짝 가끔 넘어져도 괜찮아 안 괜찮아 상냥하게 빙산의 마음을 읽어 얼음은 답을 알고 있다 유사과 내가 소리질러서 놀랬구나 괜찮아 괜찮아 당황하지마 나는 너를 배치려고 온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려고 한거란다 지나갈게 어 그냥 지나갈게 음 그냥 지나갈거야 빙산아 응 괜찮아 어 거기 잡지마 어 알았어 여기 잡아도 돼? 어 여기 잡으면 안돼? 더 아래 잡아? 여기도 안돼? 어딜 잡으라고 신바라 그러면은 너가 먼저 시비 건거야 빙산아 너가 먼저 시비 건거야 휙휙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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휙이 아니면 통달했다고 볼 수 있어 오른쪽 점 불게 쉬워 여기서 왼쪽으로 뛰면 이만치즈 필요 없어 어이씨 어차피 내려가실건데 왜 거절하셨대 투기하자 단념하자 그때 문서같은 마인드로 살자 알겠어요? 아아 지금이라도 왼쪽으로 뛰면 산만 조용히 해 나의 마음을 자지우지하려 하지마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니까 어이 쓰근하게 에이유 에이유 바로 왼쪽 거 잡...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쓰읍미 마스스 욕심부리지 않겠습니다 구워진대로 살겠습니다 구라야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... 진짜로 욕심부리지 않겠습니다 진짜로 왼쪽으로 바로 뛴다니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바로 아래에 더 쉬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지 구라야 아 죄송합니다 진짜로 아 진짜 그만해야겠다 진짜로 아랫길 여기로 가자 만우절? 아아아아아아아아 한평생이 지난 후 올라요 올라요 천천히 올라요 11시 방향 아니 왜 미끄러지냐고 이게 여러 가지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올렸다 반대다 좋았어 좋았어 올렸다 올렸다 자 또 왔다 보여주지 으으학 으아아아 헤랬어 헤냈다 으아아아아 신발 드디어 왔다 뭐야 저 손잡이 존네 불안하게 생겼어 아마 점프야? 들어와 쫄지 않아 으아악! 신발! 할 수 있어 오! 잡았다 씨 뭐야 엔딩이야? 선물 상자 뭐야 아직 안 끝났어 이거 딱 보니까 구름이다 적당히 해! 이건 구름이야 씨 으휴 씨 뭐야 이거 뭐야 트루먼 쇼야 뭐야 아 엔딩 크레딧 아 그냥 줘 엔딩 크레딧 쓸데없는 김에 아 시원하게 끝 좀 내줘 아 진짜 무슨 마지막까지 왜 이래 깼다 아 아 아 아 뭐야 으ہ мы 으어어 sneeze 해 it burn 에이 에리 으 Fang